잔디연구소 다름아닌 경의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이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기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알맞는 잔디품 정도를 육정하고 포치자면 지방들에도 잔디연구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잔디연구기관이 나오는데 맞게 잔디연구 중심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를 푸른주단으로 덮이는 데서 선도자, 주도자라는 높은 자격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